영해가 이렇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영해에서 일단 메인도로 메인도로를 한번 아니야 영해가 작지 않아 내가 터미널도 큰 거 봤는데 예전에 아 가자 아니 가는데 여기 좀 보고 어디 아 식스 모텔 일실 일주차 무인모텔이네 시내로 오히려 시내로 들어가면 더 나아 아 으 아 으 오해전 해볼까 으 뭐 어이구 너 잘 본다나? 왜 안보이냐 모텔이 이런데 가야 온돌이 있고 그렇거든 이게 시장이네 시장이 크네 직진하면 대신해수욕장이네 대신해수욕장이네 직진이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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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해석장으로 지금 가보려고. 가는거야. 야, 이름이 희한하다. 괘시마을이래. 아, 고등학교 인사. 야, 웬만하면 다이치 고등학교는. 오, 예쁘다. 괘시민속마을이 여기네. 예쁘네. 난 여기 7번국도 그렇게 다녀도 이쪽은 처음만 봐. 7번국도가 저쪽 어디지? 어, 맞아. 왼쪽에 있지, 왼쪽에. 대진항으로 한번 가볼까? 항으로 한번 가보자. 나도 여긴 안 와봤어. 인사 안했.. 어, 나 혼자 있어. 야, 조금 일찍 오니까 좀 여유로워서 좋다. 이것저것 주변에 좀 보고. 야, 저거 뭐냐. 저거 예쁘네. 어, 여기도 한옥마을이 있네. 강원도에 이런 한옥마을 잘 없는데. 아니, 이런데 그냥 딱 막 썰어주는 새집 있고, 민박 있고 그러면 그게 더 좋지 않나? 아, 뭐 덕이 형은 그렇게 안좋아하는게 많아? 아니, 뭐 덕이 형은 그렇게 안좋아하는게 많아? 아니, 여기 민박을 한번 잡아볼까? 어? 여기 집도 있고 왔는데? 아, 여기도 너무 좋았는데? 아, 여기도 너무 좋았던데? 여기도 비실래요. 여기도 비실래요. 너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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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여기로 다닐 것 같은데? 나, 나, 나. 나, 나. 나, 나. 야, 깨끗한 오천마을이란다, 야. 자, 일단 여기서 한번 서자. 더 가봐? 어. 더 가봐, 어떡해? 맞다, 여기 그 없다. 여기 거기에 바닷볼차는 왜 남대는구나. 여기 도로까지. 그래서 좀 한번 더 가볼까? 여기 가봐. 여기 뭐 대볼도 없는데? 너무 예뻐. 이런데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. 여기 봐, 이런 민박이 있잖아. 오, 여기 너무 좋은데. 먹을 때 먹을 것만 있으면 좋은데. 어디 볼까? 네. 화를 찍어줘야. 여기로 두 사람 하나 오게 돼, 형님. 여기로 두 사람 아기 때문에? 아, 여기 차를 처음으로 가깝다. 어, 화를 찍겠다. 네. 여기로 두 사람을 줘야 돼, 형님. 여기로 두 사람을 줘야 돼. 여기로 부셔요, 그렇지. 여기로 뭐 화를 вет어. 그러니깐 뭐, 화를 다 보이면서. 어 아니 여기는 뭐 먹을 게 없는데 와 여기 야 야 기가 막히다 아 거기 거기 있어 봐 잠깐 잠깐 형 거기 있어 봐요 아 알았으니까 거기 있어봐 지금 너무 예뻐서 내가 이렇게 찍을 주려고 하는 그 온천지가 1박 2일이다 야 우리 집 옆에도 1박 2일이에요 그 구종 좀 막 걸리라고 200m 옆에 어 휴잡니까 가 가지고direct 야 왜 이렇게 넓게 세워 뭐야 어떻게 돼요 가운데 들어가 가운데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부쳐놔야지 사진이 c 되지 그렇게 넓게 아니 나는 여기에 민박을 잡고 싶은데 근데 먹을 게 없어 아니 뭐 그러니까 다 민박 집인데 뭘 먹을 게 없어 먹는 집이 없어 앞에 뭐 횟집이나 있고 아니 식당 있고 그러면은 지금 비숙이라 가격도 안 비쌀 거야 여기는 그럴 거 같아 자 앞으로 좀 가 먼저 내가 제일 뒤에 갈게 아 나도 핵매새 엄청 붙었어 여름에서 이렇게 안 안 붙었어 야 여기 이렇게 예쁘네 이거 지금 바람이 불어서 예쁜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여기 한복 하는 거야 보라 어 봐둬봐 진짜 예쁘다 여기 다 횟집 많네 이따가 밥 먹었으면 만약에 여기 해안가 안좋아 추울 꼴 아 나 여기 왔었다 여기 여름에 여기 사람 엄청 많더라구요 저녁 왔을때 아 나 배고파 오는데 캠핑장비 딱 씻고 왔으면 그냥 이런데다가 캠핑해도 되는데 들어가는 길이 있죠 어 그리고 아이 예 2 으 드라까 거기가 제일 난거 같아 근데 고래볼이 뭐야 도대체 나는 아주 안 싸도 되는데 그 회나 이런거에 눈탱이만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아니 형님 심한데 장난 아니에요 못가네 이제 없어 가둬 어 돌아가야 돼 지금 5시야 가서 뭐 씻고 나오고 그러면 저녁돼요 이쁘다 이 동해바다가 좋은게 이런 바다랑 민물이랑 같이 있다니까 그래서 동해바다에서 막 바다에서 놀다가 나와서 민물에서 씻고 가면 돼 그냥 어디요 호퍼는 호퍼는 형님 그런 데가 없어 저를 달라 절기랑은 여기가 훨씬 날걸 여기가 아름다운 바닷길이구나 이런 데 그냥 캠핑해도 되나보다 어 자연선 막사로 팝니다 여기 민박 어디가 형 어디가 형 일단 주차 해놓고 가서 물어보고 나중에 오토바이 옮기라 그러면 옆으로 옮기면 돼 아이씨 아이씨 어이 핀만이 왔다 하하하하 아이씨 exercise istes 이거